자 우리 세번째 챕터 확률 및 표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통계 분석은 결과가 확률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100% 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항상 가능성 우리가 확률이라는 것은 발생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항상 결과가 확률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확률 이론의 제일 첫 번째는 확률 실험과 표본 공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확률 실험은 사전에 결과가 무엇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실험을 확률 실험이라고 합니다 랜덤 엑스프리멘트라고 얘기를 하고 확률 실험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해요 표본 공간은 전체 집합입니다 우리가 집합과 확률 이론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는데요 왜냐하면 확률은 전체 분의 그 사건이 나올 가능성을 확률로 표현하기 때문에 표본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공간 모든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데 예를 보면 동전 던진다 그렇다면 앞면 아니면 뒷면 하지만 사전에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는 우리가 확률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사위 던지게 1, 2, 3, 4, 5, 6, 집에서 회사까지 출근 시간 20분에서 차 막히면 60분, 주식 투자 수익률 등등 자 이제 또 다른 정의가 있어요 사상 또는 다른 말로는 사건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요 이벤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떠어떠어떠한 사건, 어떠어떠한 일이 벌어질 사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험 또는 관찰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결과의 집합체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단순사건, 복합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이러이러할 사건 그렇다면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은 2, 4, 6 복합사건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사건 사상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상호 배타적인 사건이다 또 뒤에 가면은 서로 상호 독립적인 사건이다라는 얘기를 종종하게 될 거예요 상호 배타적인 게 좀 먼저 나왔는데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사상 A와 B 간에 공통된 요소가 하나도 없다 우리 보통 집합에서 집합에서 이렇게 A와 B를 많이 그렸었는데 벤다이어그램으로 A와 B가 이렇게 생겼어요 서로 교집합이 없는 남자와 여자, 짝수와 홀수, 정상과 불량 뭐 이런 거 다 상호 배타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말은 좀 어렵겠지만 쉽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확률을 정의해 볼까요? 확률은 발생 가능성이에요 probability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확률은 사상의 사건에 발생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항상 발생한다 그렇다면 1이고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0이고 그래서 확률은 항상 0과 1 사이가 돼야 된다 확률을 뭐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이론적인 확률은 우리가 실험을 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확률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주사위 던졌을 때 3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 이런 거 실험 안 해도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확률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실험을 해봐야 되는 확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의 데이터들을 분석했더니 내가 과거의 뭐 표본을 천명을 뽑아봤더니 혹은 과거의 데이터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지금 여론조사에서 천명을 뽑아봤더니 그 중에서 찬성이 57%다 이런 것이 바로 실험적인 확률입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봐야지만 확률을 파악할 수 있는 거 주관적 확률은 주간에 의해서 야 그 내일 비올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 오늘 날이 흐리니까 내일 한 80%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관적 확률입니다 208페이지에 살짝 그 뭐가 좀 잘못 들어가는데 그 박스는 그 카운팅하는 박스인데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무시 확률의 법칙을 보죠 확률은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기본이 되는 것 너는 확률이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확률의 발생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대문자로 표현하는데요 늘 0과 1사이다 내가 열심히 확률을 구했는데 0보다 작거나 음수가 나오거나 1보다 크게 나온다 그럼 뭔가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죠 항상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 이유는 늘 확률을 구할 때 분모가 전체의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PS는 1이고 P의 공집합 공집합 이렇게 쓰는 거 맞나 이렇게 쓰는 거네요 이렇게 나와 있죠 S는 무엇이냐면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전체 집합이 나올 확률은 언제나 1 주사위를 던져서 1, 2, 3, 4, 5, 6 중에 어느 하나가 나올 확률은 늘 1이죠 그리고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어요 집합이론과 확률이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라고 한 이유는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가 많으면 확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공집합이면 개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여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A가 이렇게 됐어요 C 표현하는 A가 일어나지 않은 확률은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사건 집합이론에서는 여집합이라고 얘기해요 A가 아닌 거 이 C는 컴프리먼트라는 영어의 약자인데 A 대신할 거 A 대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 1에서 제외하면 된다 자 또 다른 성질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확률도 마찬가지로 더 작다 그런데 살짝 이 꼴이 들어가요 왜 이 꼴이 들어가냐면 부분집합에는 두 개가 같은 것까지 포함되죠 나는 나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래서 같다는 두 개가 같을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소의 개수가 작으면 확률도 작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의 기본 법칙 말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확률의 더셈 법칙 곱셈 법칙이 있어요 더셈과 곱셈 법칙 자 더셈 법칙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 A의 원소의 개수 또는 B의 원소의 개수인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과는 개념과 비슷한데 A가 발생할 확률과 B가 발생할 확률을 더해요 그런데 더블 카운트가 되죠 누가? 얘가 A에서도 한 번 B에서도 한 번 그래서 A 교집합 B에 우리가 A&B라고도 하는데 A 교집합 B잖아요 그 확률을 빼라 아니 한 번 더블 카운트가 되니까 이게 확률의 더셈 법칙입니다 208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더셈 법칙에 예외가 있어요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는 법 A와 B가 배반사상일 때 상호 배타적인 사상 배반사상 같은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이 제로라는 소리죠 바로 두 번째 그림처럼 A와 B가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없을 때 그 얘기는 교집합이 제로니까 A 또는 B의 확률은 그냥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교집합 더블 카운트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호 배반사상일 때는 서로 전혀 공통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A가 발생할 확률 또는 B가 발생할 확률 그래서 O와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것이 확률의 더셈 법칙입니다 자 이제 더셈이 나왔으면 곱셈도 나와야 되죠 확률의 곱셈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곱셈 법칙을 얘기하기 전에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특정한 조건이 이미 발생했다는 이미 성립했다는 가정하에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조건부 확률은 다른 사상이 이미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지만 조건이 있어요 야 내가 들었는데 짝수 나왔대 그렇다면 2가 발생할 확률은 3분의 1로 늘어납니다 자 조건부 확률에서는 원래 표본 공간이 그 조건에 맞게 축소가 돼요 원래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2, 3, 4, 5, 6이었는데 짝수라는 조건에 맞는 것은 1, 3, 5는 탈락하고 2, 4, 6만 남죠 그게 바로 표본 공간의 축소가 일어납니다 조건에 맞게 그래서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자 막 되게 복잡하게 사상에 이해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문자로 기억하면 아니 그냥 이해하면 돼요 자 이렇게 표현하죠 조건부 확률은 B가 조건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다른 확률이 되죠 두 번째 바 뒤에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도 썼었는데 요즘 이 표현은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순서 바뀌면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부 확률은 언더바 뒤 그냥 바 뒤에 있는 그 확률이 일어났다는 조건화에서 다른 확률이 발생할 확률 이것을 조건부 확률 Conditional Probabi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조건부 확률에서는 우리가 또 하나 상호독립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상호배반 사상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독립사상이라고 되어 있는 상호독립이다 Independent Event다 서로 독립이다 한 사상의 발생이 다른 사상 발생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돼요 공통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다면 독립사상은 무엇이냐 조건부 확률에서 네가 조건이거나 말거나 영향을 안 받아요 B가 발생했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A야 마찬가지로 A가 발생했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B야 이게 바로 독립사상입니다 자 독립사상의 정의 서로 발생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종속사상은 영향을 미치는 것 우리의 이 독립사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주사위를 던진다 2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던질 때는 다 다시 원래대로 세팅해서 1,2,3,4,5,6 중에 하나죠 앞에서 2가 나왔건 말건 그 다음에 2가 나올 확률은 늘 6분의 1이에요 동전 던지기 마찬가지죠 던질 때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늘 2분의 1이죠 이게 바로 독립사상입니다 공통된 부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던졌을 때도 2가 나오고 두 번째 던졌을 때도 2가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반사상은 아니에요 독립사상입니다 독립사상은 4번 확률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사상은 복원 추출이라고도 얘기해요 늘 원상태로 복귀해서 복구시켜서 추출하는 것 자 그것의 반대 종속사상이겠죠 독립사상의 반대는 당연히 종속사상이죠 비복원 추출 앞에서 무엇이 추출되었냐에 따라서 뒤에 확률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그것을 종속사상 앞에서 또는 다른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그러한 사상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210페이지로 가보죠 확률의 곱셈 법칙 얘기를 할 텐데 확률의 곱셈 법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조건부 확률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봐요 조건부 확률은 어떠냐면 벤 다이어그램 다시 그려보면 A가 발생할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A가 발생할 확률은 전체 조건이 이미 B가 발생했다는 조건화에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구해야 돼요 그렇다면 B가 새로운 표본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아니라 분모가 P, B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는 A가 발생할 확률이에요 B라는 조건이 먼저 만족하고 그 중에 A가 발생할 확률 그런데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A 교집합 B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의 정의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확률의 곱셈 법칙을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A 교집합 B는 무엇이냐 이만 남겨놓고 넘기면 되겠네요 조건부 확률에서 그때의 조건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반대로 A가 조건인 경우를 보세요 그렇다면 이번엔 반대로 A가 조건이고 그 중에서는 B에 해당하는 것 역시 A 교집합 B가 되죠 그래서 조건이 A로 바뀌면 그때의 조건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A 교집합 B 확률의 곱셈 법칙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확률의 곱셈 법칙의 정의 21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곱셈 법칙에도 역시 예외가 있습니다 언제가 예외냐면 독립사상일 때 자,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독립사상에서는 조건부 확률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죠? B가 발생하거나 말거나 나는 A 얘는 A가 발생하거나 말거나 나는 PB 두 식은 같아지네요 그래서 A 교집합 B가 독립사상이라면 너무 좋죠 독에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요 아, 이렇게 좋을 수가 그래서 210페이지 A 교집합 B 독립사상이라면 곱하기만 하면 된다 자, 예제를 볼까요? 210페이지에 주사위 1개와 동전 1개를 동시에 던졌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뭔가요?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 항상 복원이 되죠 항상 주사위는 1, 2, 3, 4, 5, 6 동전은 항상 앞면, 뒷면 둘 다 독립사상입니다 이때 어떤 확률을 구하려냐면 조건부 확률을 구하려 이거 그냥 A예요 독립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A는 동전이 앞면 1 사건 뭔가요? 2분의 1 B는 주사위 눈이 5일 사건 6분의 1이지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서 식을 복잡하게 해놨지만 그냥 독립사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PA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동전 던지기의 확률 또한 독립사상인 게 좋은 게 무엇이냐면 두 개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A, B, C가 더 많아도 돼요 모두 독립이다 그렇다면 교집합의 확률은? 다 곱하기만 하면 돼요 각각이 독립사상이다 그렇다면 다 동시에 일어날 확률 교집합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다 각 사상이 발생할 곱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211페이지에 어떤 중소기업이 3년 후에 부도가 날 확률이 다음과 같대요 1, 2, 3 그런데 각각의 기업이 업종이 아예 달라서 부도가 날 확률이 독립이라고 할 때 3년 후에 3개의 기업이 모두 부도가 날 확률은 무엇인가? 첫 번째 기업 4% 두 번째 기업 12% 세 번째 기업 30%인데 다 곱하면 되는 거예요 각각 독립이니까 0.144%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확률이론에서 확률이론을 꼭 총확률정리와 베이지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총확률정리는 Total Probability라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한 조건부 확률과 확률의 곱셈 법칙 등을 이용해서 특정한 어느 하나가 사건 하나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인데요 총확률정리는 정의를 볼까요? 211페이지에 표본공간이 K계의 상호 배타적인 사상으로 분할될 경우에 이미의 사상 P, B의 발생한 걸로 구해진다 야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죠? 자 어렵지 않아요? 표본공간이 있어 전체 집합이죠 그러니까 서로 배타적인 상호 K계라고 했는데 K계까지 나오겠어요? 많아요 두세 개 그쵸? 그렇게 분할이 된대요 상호 배타적이니까 전혀 겹치지가 않아요 A1 뭐 이렇게 A1 얘는 A2 쭉 가서 AK 서로 상호 배타적이래요 그럴 때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 B라는 어떤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얘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A1, A2 이 상호 배타적인 사상의 발생 확률은 사전에 알려져 있어요 일단 PB는 간단해요 A1 and B and 생략할게요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A2 and B 쭉 가다가 AK and B 얘네들은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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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과의 교집합 2아의 교집합 3와 그래서 AK과의 교집합을 다 더하면 B가 완성돼요 이게 총합률 정리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B라는 사건에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건데 자 여기서 곱셈 법칙으로 가보면 바로 조건부 확률로 바꿀 수 있죠 곱셈 법칙 조건부 확률과 그때의 조건 쭉 가면서 마지막 AK까지 조건부 확률과 그때의 조건을 곱해서 다 더하면 총합률 PB가 나온다 그런 뜻이 지금 211페이지에 나오고 있어요 시그마 조건부 확률과 그때의 조건 바로 교집합의 확률을 다 더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총합률 정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베이지안 법칙 이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베이지안 법칙은 사후적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률은 보통 사전적 확률을 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확률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후적 확률을 구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의 원인을 찾아가는 확률이라든지 이와 같이 새로운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그것의 원인이 되는 확률을 찾아가는 이런 사후적인 확률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사전에 A1, A2 얘네들은 사전에 알려지는 거예요 사전에 K계의 상호배타적인 확률들은 알려져 있고 새로운 사건 B가 어쨌든 A들과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건 B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총확률 정류로 PB를 구했단 말이죠 B가 실제로 발생하고 보니 얘가 A1과 관련된 확률 AK와 관련된 확률 이런게 알고 싶어요 그래서 거꾸로 구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B가 일어났어요 실제로 B가 일어났을 때 걔가 A1 얘는 AJ라고 되겠네요 AJ와 관련된 사후적 확률이에요 아까와 차이가 뭐야 아까는 A가 이미 알려져 있고 B가 발생할 확률을 구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결과가 나와서 원인의 확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얘도 조건부 확률로 구하면 돼요 얘 구하면 돼요 PB는 우리 총확률 정류에서 온 애고요 그래서 막 일부러 복잡하게 쓴 건데 얘는 다시 조건부 확률로 바꿔오면 기존에 알고 있는 알려진 조건부 확률을 다시 이용해서 곱셈 법칙을 다시 풀어서 그렇게 식을 써놓은 거예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문제를 보면 굉장히 쉬워요 문제 볼까요 212페이지의 예제를 보죠 직장 남성의 30%는 지나친 음주로 인해 간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대요 사전에 알려져 있는 확률입니다 이런 게 바로 사전에 베이스에 깔려져 있는 사전적인 확률이에요 만약 간의 이상이 있다면 이 사람이 간의 이상이 있다면 검사 결과 90%는 이상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간의 이상이 있지 않은 경우도 다른 이유로 검사에서 이상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확률이 10%가 된다 그렇다면 어떤 남성한테 이제 검사를 했어요 삐빅 넌 간의 이상이 있어 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간의 이상이 없는 뭔가 다른 이유로 나올 수 있죠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우리 이런 식 따위 잊어버리고 문제로 기억하면 좋아요 자 사전에 알려져 있는 상호 베타적인 사상 0.3 이게 A1이에요 자 A2 가볼까요 A2는 A2로 표시했나 네 A2는 0.7이에요 안 알려져 있지만 얘는 알 수 있죠 왜? 얘를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어요 A1 간의 이상이 있는 사람 A1의 여집합 간의 이상이 없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A1과 A2 딱 두 개로 표본 공간이 분할돼요 이게 바로 상호 베타적인 K계의 사상이에요 두 개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상호 베타적인 이 사상의 총합은 확률의 총합은 언제나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의 총합은 1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0.3 다른 거 0.7은 안 나왔지만 알 수 있죠 간의 이상이 있는 게 30%니까 이상이 없는 사람은 70% 당연한 거죠 자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간의 이상이 있다면 검사에서 삐빅하고 나올 확률이 90%래요 자 이것은 조건부 확률이죠 간의 이상이 있는 경우만 검사를 하면 90% 자 그런데 간의 이상이 없어도 검사를 했을 때 삐빅하고 나올 확률이 10%나 된대요 자 여러분 조건부 확률과 교집합의 확률을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회사에 있어요 회사에 있는데 그냥 회사 전체 전체 사람들을 두고 한 사람을 딱 뽑았을 때 남자이고 안경 낀 사람이 뽑힐 확률은 교집합의 확률이에요 교집합의 확률은 베이스가 전체예요 전체 자 조건부 확률은 표본 공간이 축소된다 그랬죠 그러면 남자만 남기는 거예요 남자라는 조건 여자는 나가고 남자만 남은 상황에서 한 사람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안경을 꼈을 확률 이건 조건부 확률이에요 자 지금은 간의 이상이 있는 사람만 놓고 검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러면 90% 얘는 이상이 없는 사람도 검사를 했을 때 삐빅 나올 확률은 10% 자 이제 이미의 남성 그냥 랜덤하게 전체 중에서 한 사람을 딱 뽑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삐빅 하고 나왔어요 pb 총확률 정리로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이것부터 먼저 구해야 베이지 안을 구할 수 있거든요 자 pb는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문제에서 보면 얘랑 얘 end를 구하는 거죠 a and b 플러스 a 2 and b 이게 pb에요 자 그러면 곱셈 법칙을 이용해서 기존에 알려져 있는 확률 조건부 확률 곱하기 그때의 조건 조건부 확률이 a2에도 있겠죠 그때의 조건 이건데 자 식으로 열려고 했으니까 나는 안 외워진다 너무 간단해요 이거 다 잊어버려 이런 식 따위 다 모르겠다 아 수식은 싫어 자 문제로 보죠 너무 쉬워요 30% 중에 30%는 간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죠 90%는 삐빅 하고 나오고요 70% 중에 10%도 삐빅 하고 나온대요 너 이상 있어 라고 나온대요 자 이게 우리의 관심사는 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삐빅 하고 나올 확률 그냥 이미의 사람이 삐빅 하고 나올 확률이에요 그게 바로 0.34 34%가 삐빅 하고 나온대요 자 결과가 너 간에 이상했어 하고 나왔어요 이제는 결과가 삐빅 나왔을 때 걔가 사실은 간에 이상이 없을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이지한 법칙입니다 사전에 간에 이상이 없는 사람은 70%로 알려져 있지만 결과가 간에 이상했어 라고 나왔을 때도 간에 이상이 없을 확률 구해보죠 자 얘는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로 바꿨더니 이렇게 돼요 전체 PB 0.34 방금 총확률에서 구했죠 얘는 무엇이냐면 아 A2구나 기존에 알려진 우리 알고 있는 확률로 구해야 되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총확률 0.34인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사실은 간에 이상이 없을 확률 70% 중에 10%죠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계산하면 베이지한 확률은 0.206이 되는데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간에 이상이 있다 라고 결과가 나온 사람 중에 20.6% 0.206은 사실은 간에 이상이 없는데도 너 문제 있어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왔을 때 이게 바로 베이지한 종류예요 결과가 나왔을 때 원래는 간에 이상이 없는 사람이 70%로 알려져 있는데 간에 이상이 있다 라고 나왔을 때 실제로 정말 이 사람이 간에 알고 보면 이상이 없을 확률은 20.6%나 됐네요 그래서 전 국민의 무슨 검사 의무화 이런 걸 못하는 이유가 이래요 실제로 안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너 문제 있어 라고 나와도 사실은 문제가 없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두 번째 예제도 한번 볼까요 선다형 시험 문제에서 수험생은 정답을 알거나 추측한대요 되게 좋은 문제인데 실제로 기출 문제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수험생이 정답을 알고 있을 확률이 60%고 시험 문제에서 보기의 수는 5개래요 수험생이 정답을 맞췄을 때 답을 알고 있었을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지 자 얘는 간단하게 뭐죠 정답을 알고 있을 확률 60%고요 모르고 있을 확률은 모르고 찍을 확률은 당연히 40%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안 나와져 있어도 시험 문제에서 보기의 수가 5개래요 수험생이 정답을 맞췄을 때 답을 알고 있었을 확률 그렇다면 정답을 맞출 확률을 먼저 구해보죠 자 얘는 알고 있었다면 100%죠 그렇죠 모르고 있었을 수 있어요 모르고 있으면 찍어야죠 그렇죠 보기의 수가 5개예요 그렇다면 모르고 있을 때 찍을 확률은 0.2겠죠 5분의 1 맞출 확률은 찍어야 되니까 이게 바로 정답을 맞출 확률이에요 지금 P, B 총 확률을 구한 거죠 어쨌든 얘는 맞출 확률을 구하면 25분의 17이 나온대요 얘를 5분의 3 5분의 2로 계산을 했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베이지 안으로 해보죠 이게 총 확률이고 베이지 안으로 얘가 정말 맞췄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 시험 문제를 알고 있었을 확률 A1 알고 있는 거 A2는 찍은 거 그래서 A1 그럼 맞출 확률 분의 A1&B 맞출 확률이 15분의 17이었죠 A1&B 바로 첫 번째 0.6 곱하기 1 이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 그때의 조건 A1이 0.6이죠 얘는 100% 알고 있으면 맞춰야 되니까 자 그렇게 여기가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맞출 확률을 알고 있었을 확률 베이지 안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베이지 안까지 풀어봤고 이제 두 번째 절 확률 변수와 확률 함수에 대한 얘기를 들어갈 텐데요 사실 이제 확률에 대한 것은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확률 변수와 확률 함수 얘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들 연관 출제 문제와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오른쪽 옆에 있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